박스 주영우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오양후. 아, 이거 저기 탕? 이거 저기 탕? 아, 이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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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? 아니면 가운데서 값시다 해 주고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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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는 천천히 가 값시다 해 주고, 나갈 때 제 다리거든요 공격! 살짝 짜지는 방법 진짜 감사합니다 한 잔 남았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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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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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Han 하하하 이런 생각을 하고 tun 그 뭐야 정훈이랑 영훈아 또 호로록 할 때 저 안 돼가지고 집에서 계속 살아있어 ego 어떻게 교통으로 호로록 그렇게 되었죠? 릴 intersections 야생풍을 낳아요. 국료고김밥 안녕. 우야 우 우야 우. 수고하셨습니다. 아직 안 끝났어요. 아직 안 끝났어요. 베이크. 아니. 아우. 왜 이렇게. 멋있기가 쉽지 않네. 운동하실 시간입니다. 수고하십니다. 하고. 안 돌아보고 나간다. 따로. 따로. 왜 이렇게. 따로 산다. 밑에 해서 앞쪽으로 기에게. 네. 정말 좋아졌다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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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입니다. 오빠. 됐다고. 네. 네. 퇴소했으면 무려 3조 원이나 배상했어야 하는 건데. 변호사님 덕분에. 저희가 이겼습니다. 변호사님 수요일을 할 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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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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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변호사님들 덕분에. 저희가 이겼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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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세 분은. 세 분은. 세 바다에서 일하는 거 좋아요? 세 분은. 세 분은. 왜 세 분? 네. 변호사님 세 분 얘기하는 것 같은데. 아내의 그럴 것 같은 진호랑 저런 잘한 거구나. 세 분하고 이 분은. 세 분이 날 것 같구나. 네 분이 날 것 같구나. 네 분이 날 것 같구나. 아예 지수로 만난 줄 수 없구나. 우리 정원의 대상으로. 정원의 대상으로. 아 정원의 대상으로. 정원의 대상으로. 정원의 대상으로. 근데 세 분은. 그러니까. 형제선 하나요? 처음 뵙네요. 변호사님들은. 다리도 다 됐다? 네. 위축됐다. 그럼 대상으로 맞춰 볼까요? 이렇게 앉았다 치고. 좋습니다. 정원의 대상으로 변호사님 앞이 아니라고. 좋습니다. 웃음이 많아졌어. 좋습니다. 이게 특이기 때문에. 그거래. 그래 올 계산부단. 어 그거. 저거 다른거 아니야? 네? 우려 아닌 valores?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. 잘 받겠습니다. 정우님 감사합니다. 정우님 감사합니다. 이거 진짜 귀엽다. 이거 진짜 귀엽다. 정우님 감사합니다. 정우님 감사합니다. 울지마. 울어. 빨리 울어. 울어야 되는데. 안 울어? 울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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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 많으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촬영은 전체 끝나기 아니라서. 그러니까. 와요. 어? 와요. 어. 법정 법정. 아 법정 남았지? 법정에 와서. 우리 와가지고 거기 법정을 하겠다. 마무리 잘하고. 전장. 전장하고 와서. 머리 내리고. 머리 내리고.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. 아. 울어요? 울어요? 당연히 울어요. 아. 아 힘들다. 아셨어요. 아 그냥 내 이름으로. 웃어요. 어! 아 울면도 웃는다. 어. 안 울어? 아. 아 안 울어. 아 안 울어. 안 울어? 나올 걸 깔아치게 마치고. 웃어. 좋아요. 아우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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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많이 나으셨죠? 많이 나으셨죠? 우리 입원실에서 봤어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위시는 거 아니죠 감독님 감사합니다 고생 원우상님 고생 원우상님 나갈초유카 합니다 사랑하는 우영기 사랑해 주가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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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그러지마. 이러지마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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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